울산큰고 담아 펫지야, 산책 갈까? 펫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번에 옳몸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campuses 안녕하세요 님 갔어 여기 애들 있나? 아 아 아 아 길을 건드리면서 간다 에지야 사무실로 가자 애지야 졸리냐 어구 어구 피곤해 사무실로 빨리 가서 자자 뵙자 빨리 가자 언제 소파에 올라갔대요? 예전부터 저자 자자 어구 흠 흠 으 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